지난 5월 3일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던 점심 무렵 부득가에 소형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선착장 주변을 서성이던 남자가 다시 차에 오른 시각은 12시 3분경. 한참 동안 서있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오후 2시 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쪽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선착장 아래로 추락한 차. 3분 만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부산의 동백항. 그 당시 어선 대부분이 출항한 상태라 사고 현장 주변은 한산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추락한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사고가 있던 그날 추락한 위치에는 떨어지는 차를 막아줄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선착장에서 유일하게 방지턱이 없던 자리였습니다. 차량 추락 후 3분 뒤 차에서 탈출한 남자가 스스로 헤엄을 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구조 활동을 펼치던 119 구급대가 누군가를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40대 여성은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함께 바다에 빠졌지만 생사가 나뉜 두 사람. 그들은 친남매 사이였습니다. 오빠 김 씨는 여동생의 운전이 미숙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동백항 추락 사고의 원인을 알기 위해 PD 수첩 제작진은 사고 당일 동백항 부득가를 비추던 CCTV 원본 영상을 구했습니다.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자동차 인양 작업을 마친 이후인 저녁 8시까지 약 10시간 분량의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수상한 모습이 잡혔습니다. 동백항에 도착해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 그는 오빠 김 씨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운전석에서 무언가를 당기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화질 개선과 함께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내렸을 때거든요. 지금 몸이 여기 보이죠? 머리.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계속 머리는 여기 있고요. 그렇죠. 이때 당기는 장면이거든요. 뭔가 어떤 피사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죠. 이 피해자는 조수석에 있다가 이 오빠가 계속 당기는 장면이 나오고 오빠의 몸이 신체가 거의 조수석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강압에 의해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 같아요. CCTV 화면을 확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빠 김 씨가 운전석에 한쪽 발을 넣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있는 여동생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리를 바꾸려면 여동생이 밖으로 나와서 운전석으로 옮기면 될 텐데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CCTV를 보면 주차부터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여동생은 단 한 번도 차 밖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빠 김 씨는 여동생이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동생이 직접 운전했고 또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는 오빠의 주장인데요. 저희가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 추락 사고라고 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의 주장대로 운전 미숙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사고 당시의 상황부터 살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동생의 운전 미숙으로 차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전문가와 함께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 동시에 출발한 차가 바다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초였습니다. 전문가는 차 속도가 너무 느린 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을 인행한 직후 촬영한 차 내부 사진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내려가 있고 차 기어는 주행 위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사고 차량과 같은 기종의 차를 준비했습니다. 동백항 선착장처럼 경소로가 없는 곳에 차를 세우고 주차 브레이크를 내린 뒤 기어는 주행 위치로 놓은 다음 정지 페달에서 발을 떼자 가석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주행하는 7초 동안 속력은 시속 10km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천천히 저 정도 속도면 브레이크 밟고도 남아요. 무서우니까 빨리 그 브레이크 밟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밟잖아요. 적어서 당황했다면 브레이크를 밟든가 액셀 페달 밟아야 돼요. 서거나 확 가거나. 그렇죠. 그런데 둘 중에 두 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서서히 가잖아. 그러니까 저건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건 또 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오른쪽으로 한 번 방향을 틀더니 다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출발 때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우측으로 꺾이죠, 차량이. 그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오죠, 살짝. 이게 조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오빠는 운전석 쪽에 거기 가 있죠. 네. 그걸 빠지고. 운전자가 조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운전에 개입했을 정황도 충분히 있다. 선착장에 머무른 두 시간여 동안 오빠 김 씨는 이곳저곳을 살피고 추락 지점의 장애물을 치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또 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 있던 짐 여러 개를 꺼내더니 전봇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굳이 사고가 나기 전 짐을 뺀 이유는 뭘까. 추락 이후 물에서 나온 오빠 김 씨가 구급차로 옮겨진 직후까지 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119 구조대원이 전봇대에 있던 짐을 챙기더니 구급차에 있던 오빠에게 전달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한자분이 그 차 안에 누워 계시면서 자기 짐이 있다고 핸드폰이 들었다고 가방을 좀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의 생사를 알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도 오빠의 행동이 미심쩍었다고 합니다. 오빠라는 사람이 자기는 물에서 나와서 멀쩡하잖아요. 일단 살아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물에서 119에서 와서 동생을 차에서 끄집어내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차를 다 가버렸다는 거죠. 동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가버립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뭐 잠시만 기다리라고 동생 좀 내가 보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물 부부로 자기가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데 동생을 올리기 물밖에 나오기 전에 자기는 염문한다고 하고 웃기는 거죠. 자기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죽었다고. 함께 물에 빠졌는데 오빠만 탈출한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추락 직후 차는 3분 동안 떠 있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때 오빠가 탈출합니다. 그는 어떻게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저 차인가요? 네. 하늘색? 같이 보시죠. 수소문 끝에 한 정비소에서 사고 차량을 찾았습니다. 차는 인양 당시 상태로 보존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 갇혀 있던 여동생을 꺼내기 위해 운전석의 창과 문은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오빠 김 씨가 앉았던 조 수석은 창문이 완전히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이게 장기 상황이고. 네. 이게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마 열려 있었을 것 같아요. 열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CCTV에서 창문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처음엔 조 수석의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 수석 창문이 어느새 열려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있기 불과 5분 전이었습니다. 반면 운전석의 창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닫혀 있습니다. 물에 빠진 다음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창문 닫혀져 있잖아요. 만약에 의식이 있었다면 탈출할 의도가 있었다면 이거 열었겠죠. 지금? 네. 침수되자마자 배터리 방전돼서 침수돼서. 창문 안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윈드브러쉬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창문 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근데 지금 안 열잖아요. 석연치 않은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오빠 김씨 뿐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휴대폰 번호 아닌가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MBC PD사 황준호 PD라고 합니다. 네. 네. 혹시 선생님의 입장은 어떠신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저희 입장이요? 네. 나중에 경찰에서 다 밝혀질 거고요. 사실 저도 여동생을 잃은 상황에서 잃는 건 싫어요. 네. 하고 있는 그 이혹이 잘못된 거라면 저희한테 사실을 말씀해주신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전화 끊을게요. 네. 말씀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동백항 사고가 의심스러운 건 불과 보름 전 여동생에게 자동차 사고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백항에서 40분 정도 거리의 부산 두은치도 차를 타고 가던 동생의 차가 이면도로를 벗어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수심이 얕아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바다에 빠진 차는 현재 폐차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석까지는 물에 잠겼던 탓에 차 안쪽은 지금까지도 침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날 동생의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오빠 김씨였습니다. 그때마다 오빠가 옆에 있었던 거죠. 사고 현장에.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일반 유사한 일반 사고로 보기에는 좀 너무나 의심성이 많다 싶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동일한 사고권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선악동강 근처에서 김씨의 아버지가 타고 있던 차가 강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버지가 자주 찾던 낚시터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기 풀이 많이 나있단 말이죠 저기 바진 쪽이. 저기는 차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러나 뭐 이야기 들으니까 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날요. 그럼 이거 챙겨 가고 아들이. 아버지 같이 가입시다 갔는데. 아들이 먼저 가고 지금 챙겨 갔는데 뒤에 안 오더라네요. 신고한 당사자는 이번에도 오빠 김씨. 그는 사고 차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당시 아버지의 운전 부주의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정작 아버지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사고 원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주차를 할 이유는 없다. 베테랑입니다 운전은 베테랑입니다. 그분이 제 회사에서 어떤 차를 몰았냐 하면 대형 트럭을 몰았었어요. 그것도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조그마한 어떤 접촉 사고라든지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운전 미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개월 사이에 일어난 3번의 자동차 추락 사고와 2명의 죽음. 모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오빠 김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의 대표 수령자였습니다. 특히 동생의 사망보험 가입 금액은 약 7억여 원에 이르는데 이례적인 것은 동생의 사망보험 수익자가 오빠 김씨라는 사실입니다. 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정합니다. 법정 상속인 또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법정 상속인의 경우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여동생에게는 법정 상속 1순위인 남편과 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망을 하게 되면 법정 상속인인 가족이나 직계 아들이나 배우자한테 가게 된 건데 이 사건은 현장에 오빠한테 수익자를 지정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원래는 5천만 원의 보험이 계약이 돼 있었는데 사망 시에 5억으로 중간에 변경을 했어요. 사망 직전에요. 우연히 반복된 단순 사고일까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인 범죄일까 한 생명을 앗아간 동백항 추락사고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동백항 사고는 물론 이전에 일어난 두 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계 피의자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 중인 오빠 김씨. 그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오빠 김씨를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자살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뇌종양 진단을 받은 동생이 오빠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자리를 바꾼 이유,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벌어진 이유와 이 모든 게 사망보험금과 관계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동백항 추락사고의 진실이 무엇인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작년 안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무려 9,400여억 원이나 됩니다. 교통사고나 허위 진단처럼 보험금을 부풀리는 식의 연성사기는 물론이고 살인, 상해처럼 상대방의 목숨을 노린 보험 범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도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보험 살인을 저질렀다면 요즘은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인적 드문 산속 한 펜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황금 연휴를 즐기던 A씨가 그날 밤에 목격자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 밤 11시 정도 다 놀고 나서 이제 좀 뒷정리하려고 일어나려는 순간에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돌담이랑 펜션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이제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빠져있는 거예요. 이제 사진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온통 피범벅이에요. 여기 쇠 부분도 그렇고 여자분이 이제 발부동 치다 계속 잡으셔가지고 뭐 칼에 찔렸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여성은 남자친구와 함께 펜션을 찾은 손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경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숲속에 숨겨놓았다고 했고 그녀는 선물을 찾으러 숲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로등조차 없어 캄캄한 길을 헤매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다른 투숙객들의 신고 덕분에 119 구급대가 곧 출동했고 피해 여성은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출혈량이 상당히 했었고 상처 부위나 그 상처 부위의 위치라든지 그 상처의 깊이를 봤을 때는 시간이 지체가 되면 이 환자가 위험할 수 있는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시간이 지체됐을 때는 쇼크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황 충분한 상황이었죠. 그녀는 머리 뒤쪽부터 목, 어깨, 배, 옆구리 등 15곳 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범인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만 19살의 유 씨였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숨어 있던 곳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인 박 씨의 잣트렁크였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남자친구 차에 숨어 있었을까. 박 씨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 박 씨와 범인 유 씨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유 씨와 박 씨 외에도 운전을 담당한 임 씨까지 범행을 모의한 3명은 고등학교 친구들이자 겨우 만 19살에 부인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보험금. 보험 설계사인 박 씨가 피해자에게 사망보험을 들게 했습니다.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피해자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쉽게 가입이 된 거죠. 보험금도 실제 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자기가 냈던 경우도 있었고. 보험 가입시킬 때도 아주 간단한 건강보험 또 운전자 보험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가입을 시켰는데 거기에 특약으로 사망보험금이 억짜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말 피해자 이름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쳐 5억 원에 이릅니다. 박 씨가 근무했던 보험회사 관계자는 당시 보험 설계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설계한 금액은 무려 10억 원이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거를 애들이 매니저하고 식당에 특별하게 하고 있더라고. 비잣잖아요. 민원 대인이야. 안 됐다 이거는. 설계자가 직장에 오고 있어.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법정 상승인으로 직영을 해갖고 오니까 이제 우리는 그 계약을 막을 방법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박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약 다음 달 고객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차지하기 위해 수익자를 박 씨 자신으로 다시 변경한 겁니다. 설계한 살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범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답사차 펜션 인근 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입니다. 이들이 애초에 계획한 장소는 펜션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750m 높이에 설치된 구름다리. 바로 이곳에서 추락사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직접 살해하기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보험금을 노린 이들의 살인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대상자는 그들의 또 다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한 여성을 소개시켜주며 혼인신고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강 씨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강 씨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엮어주겠다 뭐 이러고 있다가. 야 너네 만날 거면 차라리 그냥 혼인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애들이 억지로 반혈과? 이래야 되나. 덜컥 강 씨와 서류상 부부가 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강 씨 역시 한패였습니다. 배우자가 되면 사망보험금의 법정 상속인 1순위가 되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자기들 수익자로 해버리면 의심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하여금 사귀게 만든 거죠. 그래 이제 그 친구가 강 씨의 친구인데 강 씨하고 김모 씨하고 혼인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한 거죠. 김모 씨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이제 강 씨의 배우자가 받는 걸로. 그때부터 피해자들은 그에게 여러 번 등산을 유도했습니다. 펜션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 여성의 경우 첫 만남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박 씨가 그녀와 사귀는 척 연극을 한 것입니다.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위해 이들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각본을 짠 다음 성공할 때까지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맨 생태기에 맨 위에 있는 포식자들이 그 밑에 있는 약자들을 생명을 약탈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데 지금 보험 살인도 일부 유형은 지금 그렇게 피해자를 물색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보험 살인 사건들이 존재한다. 사실은 프레데토리 그러니까 포식형 상대를 결국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식형 보험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명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혼인을 일종의 도구화를 하는 거죠. 2019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포식형 범죄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냥하듯 피해자를 물색하는 데다 범행 수법 역시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서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려고 신혼여행을 가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정해 남편을 청구 살해한 아내와 공범들이. 죄의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를 단지 도구로 여기는 보험 살인 범죄는 더욱 잔혹해지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충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노, 원한, 서로 주고받은 상호작용 때문에 형성돼 있는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인해서 보험 살인은 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인 거죠. 아예 처음부터 사람의 생명을 수단화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러한 의도 자체가 보험 범죄, 보험 살인에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범죄 중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잔혹하고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 중에서 가장 비판하다는ix 유아의 삶은 매주IM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